근데... 여지없이 포칭핀 여지있다 살아남을끼리 나 대지마 제일 먼저 누가 먼저 죽나 봅시다 그래 짱 박혀있을지 권총 먹고 나도 나 진짜 짱 박혀있는데 안 가나 겉뚱신 따위 제일 남겨버려 우리 백업 따위는 백업 따위는 없어 이번판 백업 없음 빨리 들어온다 겐 처잠이라뇨 어 뭐야 이거 너 너 뭐하다 이제 와 인마 자긴 잤는데 처잠다뇨 그치 잤지 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 그럴 줄 알았어 어? 뭐? 병원 갔다가 온다고? 오긴 개뿔 아 빨리 도왔다 오기는 했지 그니까 왔잖네 아니요 PC방 간다메 내가 언제요? 내가 가래니까 어 알았다고 병원 간다고 내가 언제요? 어어? 야 한 팀 두 팀이야 내가 PC방 간단 말은 언제였어? 내가 가래니까 알았다메 모르겠고 두 팀이야 바로 살아 고맙습니다 3동에 다소 3동 오케이 차례 예약이엄 예약 따윈 없다 바로 들어와라 준비해 냉동이 꺼지라 그래 냉동이 아직 안 왔어 없어요? 몰라 왔는데 대답이 없어 그러니깐 비스코드에서 사라졌네 대답 없으면 버리는거지 새삼스럽게 그래 슈퍼 갔다와보세요? 빨리 갔다와 아니 모르겠다 지금 시작했으니까 빨리 갔다와 예? 빨리 갔다와 아니 아니 가라고 빨리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아 예이 너 오래 걸리잖아 맨날 뻥치시네 아 아니에요 이거는 바로 알아 아 누구야 또 지금 저 총소리 나요? 어 이동에 혼자 가셨어 괜찮아 뭐 또 있는 삶에 살겠죠 뭐 아 총이 아 났다 아 씨 총알이 없네 총알이 없네 와 총이 안 나와 아 차고에 터 없어요 갈게요 뭘 원하냐 네 내답 하나만 줄어 레다 제가 있어요 만나면 드릴게요 아야야야야 오지마요 오지마 아 네네 오지마 오지마 어디 어디 어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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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먼데 오 패드 나이스 지붕이에요 지붕 저 죽은데 지붕 저 죽은데 지붕 한명 도로에서 달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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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Led immune 아 아 아 아 다른 팀이랑 싸우나 본데 아 아 아 루키야 조심 네 너 집에 하나 있는 거 같아 네 발 소리는 아니죠? 내가 가까운데요 아니 아니 니가 아니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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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옥상에 아직도 있는데 컴퓨터 컴퓨터 굽는다 같이 이동 네 옥상에 안보여 네 저기 있나본데 2-2 도착 어? 네 진짜 나이스 2-2동 하나 확인 어디? 지금 1평지 아 둘 2-2동 카구펄 하나 남았음 사망 하나 사망 하나 담벼락에 기절 하나 거기 친구 하나 살리고 있어요 어디? 앞에 파란 집 파란 2층? 아 오케이 살았다 네 확인 아 던질 게 없네 나도 던질 게 없어서 하나 가십 절 아 사망 방금 있던 자리에 폭풍 털어졌나 본데 집으로 떨어진다 네 네 형 여기 스카 음 파밍하고 뒤로 와 네 카부팔도 있어요 오케이 사베도 있고 음 카부팔 SR 소음기도 있고 내가 다 먹을 수가 없어서 내가 다 먹을 수가 없어서 아니 우선 너 파밍하고 와 네 지금 보고는 묻는데 네 앞에 집 들어갈게요 음 주변 좀 봐줘 네 문은 안 닫을게요 SR 소음기 카구팔 스카 아 나 그 밖에 바퀴치체는 파밍 안 했구나 어 했어야 돼 네 뭐 별거 없다 형 나 데킥 하나 남아요 음 음 음 음 음 카구팔을 써야될까 안 쓰시면 제가 쓰고 내가 미니쓰게 네가 카구팔 써 그럼 오케이 오케이 소음기 넣어줄게 소음기는 내가 쓰겠어 네 패드 여기 하나 있네 파워패드 안 쓰겠지 소음기 안에 1층 네 데킥 하나만 있니깐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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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킥 5탄 몇 발 있어요? 178 178 178 178 어 똑같아요 똑같게 아 잠깐잠깐잠 자 게임 소리 잠깐 끄고 형 나 240 240 240 어? 240 240? 네 하나요 하나 1-2 1-2 다 안 털린 것 같은데 털어볼까요? 1-2 2집은 털렸고 아 아이돈이 너무 빨리 죽었어 털렸는데 털렸는데 어쩔 수 없죠 털렸어 털렸네요 여기도 아까 걔네가 여기 턴 애들이랑 싸운 건가 보다 그런가 봐요 또 애들이랑 싸왔네 다 털렸네요 1-1 자기장이 왼쪽으로 왼쪽으로 치우치네 안 털렸어? 아 네 지금 아이돈님 보면 나랑 비슷하시네 어떤게요? 팀원들이 항상 떨어져서 먼저 죽고 아 그래도 아까 파는 패드 터트렸는데 빌붕에 한 명이 더 있는 거예요 아 이게 형이 형이 여기 카고팔 하나 더 있어요 사운드 항상 무슨가를 좀...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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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향 나 건물 안에 어... NW NW? 응 어 탑 빼라게 오른쪽에 붙어있었어요 어 어... 뒤에 있다 뒤에 어 뒤에 확인 1-2 어 확인했어요 그 옆집에 있어요 옆집 2층집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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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옆집에도 하나 어... 어... 오... 사방팔방이 저기네 ㅋㅋㅋㅋ ㅋㅋㅋㅋ 이렇게 대화를 내밀면 불리한데 형 옆집 기절 응응 내 앞에 하나 붙은 것 같은데 내 앞에 하나 붙은 것 같은데 뭐야 뭐야 형 옆집에 둘 잡은 거예요 여기 하나 더 있어요 밖에 어디 그 집? 밖에 있어 밖에 침탄 날라왔어 내 밖에 있어 내가 있는 집 아냐 아냐 이쪽으로 왔어 내 집 오케이 오케이 일단 얘 시체 맞아 나 처리할게요 어디 갔지? 어디 갔지? 하나 기절 컷 오케이 타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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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탄 많고 응 나도 오탄 있음 아 얘는 가방 선물가방 없나? 아이씨 애들 4배 하나씩 다 들고 있네 이겼어 아 나 진통제 개만 왔어 일곱개 아 아 베트남 그래서 좀 끄지 아 수류탄은 좀 버려야 되나 아 아 아 아 아 아 수류탄은 좀 버려야 되나 아 나 풀파츠 네 나도 풀파츠 자 240 저 737 837 데킥 필요해? 아니요 데킥 있어요 형 여기서 구성 좀 가져가요 형 여기서 구성 좀 가져가요 응 아 다행이다 구성 몇개 있어요? 나 2개 2개? 그러면 3개 진통제는 에드 저 37 37 37 37 더 드려요? 응? 드링크나 이런거 더 드려요? 37 나 가자 가자 필요없어요? 뭐 안들려 뭐라고? 37 37? 에 아니 드링크나 에드 더 드리냐고 나 530 530 아 그럼 안들려 아 근데 뚝배기가 없네 이네 아 나 뚝배기 다 깨져 에이 1렙인데 밖의 시체는 없어요? 뚝배기? 밖의 시체.. 뚝배기 내가 확인을 못했네 어딨지 시체? 담벼라기 2층이 하나 담벼라기 하나 아 얘도 1렙이네 얘가 얘는 없다 야 뚝배기 형 거기에 다 뚝배기 없어요 뚝배기 다 날려갖고 없나봐 그런가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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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죠 자 이동하자 차 없다고 그랬지? 네 차고에 없었어 오토바이가 없었어 여기 M4 M4 있냐? 응응 M4 여기 있지 개머리판 없어요 패스 개머리판 쟤네 있는거 같은데 뭔가 다 M16이었어 아 근데 뭐 묻진걸 하나 끼고 계시네? 아 먹었어 하나만 좀 내놓으실래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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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들어가긴 해야되는데 2층짜리 여기가 2층에 초박툼인거지 초박툼 어디야? 여기 뒤에네 언덕 죄송해요